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요. 요새 한결의 신문을 읽으면서 엄마와 토론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토론을 나누고 있는 중에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위미니지먼트가 무엇인가요? 한결의 신문에 나왔던 내용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서요. 부탁드립니다. 자세하면서도 알아듣기 쉽게 답변 부탁드려요. 다음 글을 읽어보시면 다소 도움이 될 듯 싶네요.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리스트 리처드 톰킨스는 최근 기업의 조직 변화를 이렇게 분석했다. 로마 신화에서 말을 쓰는 남성적인 군사의 신 비너스는 여성적인 미의 신이다. 지식사회와 불리는 미래사회에선 명령복종 위계 등 못독한 남성보다 보살핀 개방성, 타인의 감정 이해 등 상호 존중과 조화를 추구하는 여성성이 경쟁력이라는 의미다. 여성성의 발현은 남자가 여성화되거나 경영자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과 남성을 대립적으로 보자는 것도 아니다. 나를 따르거나 아니면 죽어라 라는 식의 남성적 방식보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고로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며 그렇게 해야 생산성을 높이고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갈수록 다양화 세분화되어가는 우리 사회 흐름에 맞춰 기업들이 달라지고 있다. 그 모습을, 그 분위기를 살짝 맛보자. 파란색으로 써놓은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영이라면 남성 중심으로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에서 행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위민이지먼트란 여성을 뜻하는 위민과 경영을 뜻하는 매니지먼트가 합쳐진 말입니다. 남성들이 중심이 되는 경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딱딱한 분위기거든요. 군대식 위계질서를 강요하는 것도 그렇고요. 초등학생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성이 사회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남성 위주에서 여성을 아우르는 그런 경영이 필요해진 때문이겠네요.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지식과 상식을 원하는 건가요. 갈 때도Musik은 Mole기를 전통하게 해결하려는 banda給